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2018학년도 4월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총평이에요. 어때요? 오늘 미세먼지 되게 심했는데 그 미세먼지 속에서 시험 치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어요. 어땠어요? 샘도 좀 풀어봤는데 쉽지 않던데. 3월달은 정말 어려웠고 4월달보다 다소 좀 덜 어려웠다는 얘기할 수 없고 덜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3월달 1등급이 84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이제 성적표를 바라보니까 1등급이 81 이렇게 떨어졌던데 이번 시험에도 사이트에 몇 개 표본이 안 되겠지만 올라온 게 88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6에서 88 정도 사이면 1등급 커트라인쯤 되지 않을까 2등급은 한 78에서 80 정도 사이쯤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은 되는데 그 정도면 꽤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죠? 어려웠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험 친다고 고생했어요. 구체적으로 문법에서 여전히 합성어 파생어나 아니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 파트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야. 그런데 이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12번 문제나 14번 문제 이런 문제들 좀 틀린 것 같고 그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생물학 지문 폐, 그렇죠? 폐 지문이 딱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이 부족하기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간이거든 딱 그 시간에 복잡한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말렸으면 쭉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말린 학생들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그다음에 고전 시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서 틀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고전 3문 제일 마지막에 옥주 의원을 제대로 못 읽어서 내용일치 문제 이런 걸 틀린 학생들. 이런 문제들이 주로 오답률이 높게 나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험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3월달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올랐다라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이 걱정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자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총평이니까. 일단 끝번호가 7206을 쓰는 학생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 듣는 인강 프렌드입니다. 프렌드. 3월달에 너무 못 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공부하고 인강 열심히 듣고 진짜 태어나서 구공부 제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것보다 더 많이 점수가 나왔어요. 88점이에요. 1등급은 아니더라도 그랬는데 1등급일 것 같죠? 지문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서 문제도 완벽히 푼 것 같아요.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왔는데 훌륭하죠. 이 학생. 그렇죠? 이렇게 하면 수능날 1등급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100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태어나서 정말 구공부 제일 많이 해봤다는데 이 분위기로 이제 수능까지 가면 그게 중요하죠. 잘 가면 충분히 국어 만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3학년 국어 모평이 2학년에 비해 너무 떨어지네요. 실제로 3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훨씬 더 어렵죠. 3월 못 봐서 숙제로 밀린 거 다 채우고 마음가짐을 바꿔 관심 갖고 흥미롭게 읽으면서 문제 푸는데 이번 모의고사 생명 지분 같은 비문학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생각에는 훈련 부족이에요. 그렇죠? 과학기술 제재, 복잡한 제재들을 많이 안 읽어봐서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스킬이나 문제 푸는 요령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질 학생들이 있어서 생기죠. 그렇죠? 매년 그래 봤어요. 그렇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복잡한 거가 힘드니까 이제 어떤 요령이나 스킬에 빠지면 그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주위에서 막 그런 유혹들이 이제 생기죠. 여기에 넘어가면 여기에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재수하게 돼요. 협박이야. 진짜 협박이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방. 샘 말씀대로 시간 부족해도 시간이 안 쫓기고 푼 것만 맞추자는 생각으로 풀어서 뒤에 문학 한 지문은 다 찍었지만 푼 건 비문학 한 문제 빼고 다 맞았어요. 훌륭하죠? 이 학생도 거의 1등급 나왔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도 있어요. 형강생인데. 샘, 안녕하세요. 샘 수업 듣는 누구누구입니다. 샘 수업 듣고 국어 공부가 즐거워지면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수시가 메인이라서 매일 1시까지 독서실에서 내신 공부를 하고 와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형강도 잘 못 듣고 숙제도 2주치 안 풀게 되었어요. 짐작은 했지만 이번 국어 성적도 95점에서 91점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국어 성적 그 자체보다 진짜 수능 공부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원래 수시 준비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침 시간을 쪼개서 수능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6평도 공부할 시간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라도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시간 부족의 문제. 시간 부족의 문제. 아직까지 4월이야. 아직까지 4월. 그렇죠? 9월 달에 시간 부족의 문제 발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9월 달에 시간 부족 문제를 하소연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지금부터라도 수능 국어 공부가 많이 안 되는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내 국어 공부량이 적었다라고 인정하세요. 아마도 맞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책 읽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해온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1, 2 때도 막 수능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부를 덜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공부를 더 하면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을 얘기했잖아. 현장에서 현장에서 재수생들하고 고3들하고 문제를 풀려보면 재수생들이 훨씬 더 빨리 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1년 동안 한 학생들의 스피도가 훨씬 더 빠르다니까. 보여주잖아요. 공부하면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걸 일단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믿으니까 결국 이렇게 돌아간다고. 스킬이나 요령, 문제부터 읽을까요? 혹은 뭐니? 첫 문단 읽고 마지막 문단 읽으면 글의 주제가 나오지 않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올해 수능 어떻게 되는지. 이건 김동욱이 하는 협박이야. 됐어요? 절대로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이런 데 빠지면 주로 내년에 또 하게 돼. 진짜야. 내년에 또 하게 돼. 그러니까 내년에 하기 싫거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정도로 가세요. 정도로. 됐어요? 국어는 결국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그릇을 묻는 시험이야. 그치? 결국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너의 그릇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돼. 그치? 스킬이나 요령으로는 너의 그릇을 절대로 키울 수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스킬, 요령에 빠지지 말고 훈련을 통해서 시간 부족 문제 해결하세요. 이걸 네가 진짜 납득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야. 금방 이런 학생들처럼.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보세요.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해보면 시간 문제 충분히 한 7, 8월쯤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단, 그 사이에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 꼭 명심하길 바라요. 그다음에 이것부터 얘기하죠. 내신 기간에 수능 국어 공부. 금방 한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수시 준비 기간에,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 국어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글쎄, 선생님 기억상 영어나, 선생님도 수능 세대니까. 영어나 수학이나 탐구 같은 과목은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일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야. EBS 교재에서 만약에 문학이 시험 범위다. 그럼 이것도 결국 수능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수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문학에서 반응한 훈련을 3, 4주 동안 안 해버리면 갑자기 성적이 쑥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6평 때 성적 안 나온 학생들 중에 공부가 좀 잘했는데 3월, 4월 잘 나왔는데 6평 때 훅 떨어진 애들 보면 주로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 안 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역으로 공부하면 성적 오르잖아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국어를 놓으면 성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금방 그 문자를 보낸 그런 학생들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한마디만. 현실적인 제안. 오케이? 현실적인 제안. 내신 공부하세요. 내신 공부하고 제발 하루에 20분 내지 30분만이라도 딱 시간 내서 문학은 볼 필요 없어. 어차피 내신 공부할 때 문학 공부한다면 비문학을 하루에 적어도 한 지문. 많으면 두 지문. 꼭 정확하게 읽고 문제 푸는. 정확하게 지문을 읽으면 반응하는 훈련을 하세요. 주로 기출을 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서 실력을 상승은 못 시키더라도 자기 실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나서 내신 기간 끝나면 다시 집중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게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이야. 성적이 훅 떨어져요. 다시 올려야 돼. 시간이 두 배로 걸린다고. 됐어? 그러니까 수시 중요하죠. 수시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 많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수능도 중요하니까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꼭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꼭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꼭 수능 비문학을 통해서 반응한 훈련. 그치? 꼭 하길 바라요. 됐어요? 그래야 수시 붓고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극 이런 거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거 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중력의 문제. 그죠? 집중력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죠. 폐지문 정도 읽을 때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30번에서 35번 사이 지문 문제 풀 때 집중력이 확 무너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문 앞에 한 20몇 번까지는 아주 잘 푸는데 그 이후에 무너지는 학생들은 이건 평소의 공부 습관 때문에 그래.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평소에 네가 국어 공부를, 아니면 모든 공부를 한 50분, 60분 딱 하고 쉬고 또 50분, 60분 하고 이런 패턴이라면 이런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이 고3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공부 시간을 늘리세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50분에 10분 쉬고, 50분에 10분 쉬고 하는 패턴이었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결국에는 종강에는 100분의 20분 쉬고, 100분의 20분 쉬고 하는 식으로 바꿔보세요. 수학이 100분이잖아. 제일 긴 시험이.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하는 자라면 적어도 100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은 쭉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소의 습관이 수능장에 그대로 드러나. 됐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평소에 선생님 고3 때 5교시에 자던 습관이 수능 3교시에 졸린다고. 수능날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평소 모습이 그대로 수능날에 나타나. 그러니까 30몇 번 문제 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힘들겠지만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를 총평에 담아봤어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국어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수능날 가서 국어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국어 때문에 웃는 학생이 되길 바라요.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해설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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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